뷰포트 오버레이 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께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이 있죠 근데 화면에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글자도 있고 보여지는 뭐에 선들도 있고 색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쉽게 어떤 정보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오버레이 기능이에요 그 우측 상대에 보시면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그래서 화면에 대한 요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 드리지 있어요 좀의 첫번째는 뷰 오브젝트 타일 했죠 그 쉽게 말하면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타입들을 제어하는 거 예를 들면 나는 매시로 낸거 혹은 뭐 텍스트 여러가지 본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어느 특정한 것은 보고 싶지 않다 혹은 선택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시를 눈을 꺼주면 이렇게 안 보이죠 그죠 메시 이런게 이제 있고 간단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요거는 기즈모 기즈모는 요지 보고 있는 제 요고 그런 거 예 축 축 뭐 회전 이런 것들 기즈모에 대한 그런 거죠 그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뭐 껐다 켰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주 대부분은 그냥 이대로 두고 인상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뷰포트 이제 오버레일 그 오버레일 화면에 보이는 어떤 정보들이죠 자 이렇게 보면 뭐 그리드 플루 바닥 다음에 축 자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할 수 있고 게 스케일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리드 간의 간격도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텍스트 인포 이렇게 어 보여지는 텍스트의 정보나 스태스틱스 이건 어떤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어 폴리곤 숫자 이런 것도 있죠 오브젝트 몇 개 보텍스 몇 개 뭐 엣지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 항상 켜 두시면은 좋아요 화면의 한 폴리곤이 몇 개 있다 이런 것들 그 쓰리 커서는 보여주고 있고 오브젝트 들에 했던 그런 보여지는 것들 뭐 아웃라이나 이런 것도 보여주냐 이런 건데 그 대부분은 회의 정도 해서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가장 중요한 이제 와이어 프레임 그 객체 이제 와이어 프레임 그 돼 있죠어주고 여러분 단축키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이것도 단축키를 이렇게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껐다 키고 와이어 프레임이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인가 그런 거 하고 오페시티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와이어 프레임이 아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예 토글 엑스레이드 있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백체가 이렇게 뭔가 겹쳐 있다든가 겹쳐 있다든가 겹쳐 있다든가 안에 뭔가 있다든가 혹은 뭐 다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보기 힘든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엑스레이 모드로 보면은 뭔가 겹쳐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뒤에 내가 선택한 부분 영역만 좀 선택을 전부 다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앞에만 선택하면 뒤에는 선택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뚫어져서 선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뚫어져서 선택이 하게 하려면 엑스레이 모드를 켤 수가 있어요 단축키는 알트 제트여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죠 여러분 왼손에 항상 키보드 이제 큐더블 이어 거기 위치에 있으니 알트 제트라면 쉽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알트 제트 였고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 모드로 자 이렇게 돼있었고 안에 뭔가 겹쳐 있다든가 뭔가를 뚫어서 봐야 할 때 엑스레이 모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이제 뷰포트 쉐이딩이 관련된 것 그니까 뷰포트 쉐이딩은 이제 어떻게 화면을 표시할 것이냐 렌더링 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 처음에는 지금 보면 뷰포트 쉐이딩이 보면 이게 와이어 프레임 같은 게 있죠 와이어 프레임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와이어로 객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도 그죠 나도 좀 와이어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요건 이제 엑스레이 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엑스레이 하고도 비슷한데 엑스레이는 뚫어서 보는 거고 엑스레이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와이어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솔리드 솔리드 모드 기본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쉐이딩 관련된 이제 요런 선 이렇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옵션을 다 볼 수 있어요 엑스레이 이렇게 킬 수도 있고 뭐 객체마다 랜덤 색깔 도 입힐 수 있고요 이거 솔리드 모드에서 마찬가지예요 솔리드 모드에서 더 많은 게 있죠 라이팅 관련 뭐 매트캡 그리고 단색 이런 것들 색 모드 같은 걸 바꿀 수가 있죠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컬러 뭐 텍처가 있으면 텍처를 표시해 준다든가 컬러가 있으면 컬러를 표시해 주는가 랜덤으로 이렇게 자 객체를 이렇게 하면은 랜덤으로 색깔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뭔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백 페이스 컬링 뭐 이런 것들 있어 백 페이스 컬링은 예를 들면은 지금 면이 앞에 엎떠쳐요 이게 뒷면이죠 여기 앞면이고 이제 이게 일종의 앞면이고 이제 뒷면이니까 요런 것들이 표시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체크를 하면은 앞면인 부분은 이렇게 제대로 표시해 주고 뒷면이다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투명으로 해가지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겉껍데기인지 안쪽인지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가지고 가끔 면이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델링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쉐이딩에 오류가 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또 엑스레이가 여기도 있죠 엑스레이도 있고 뭐 그림자 처리 이렇게 켜볼게요 그림자 처리 쉐도우 이런 것들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아웃라이너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모델링하기 편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뷰포터 쉐이딩에 매테리얼 퓨리뷰가 되어있죠 여러분 이제 재질 같은 건 나중에 이제 설정 방법을 이제 더 알려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뭐 컬러가 들어가 있다든가 그죠 뭐 그런 색상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미리 어떤 색상 어떤 텍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미리 볼 수 있는 매테리얼 퓨리뷰입니다 그래서 뷰포터 쉐이딩에 보면 이런 식으로 배경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죠 일종의 색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게 매테리얼 퓨리뷰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렌더드라 되어 있어요 렌더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엔진에 따라서 EV 엔진, 사이클 엔진 이런 것도 이제 바꾸면서 최종 결과물을 볼 수 있는 뷰포터에서 볼 수 있는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렌더링 하는 법도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렌더드 모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프리뷰로 이제 아, 텍처 정도만 볼 수 있다라는다면 매테리얼 퓨리뷰 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솔리드, 작업할 때는 솔리드로 이제 보게 될 거고 이 모드를 지금 이것만 볼 수 있는데 바꿀 수도 있어요 단축기로 Z를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이 메뉴가 뜨죠 솔리드, 와이어프레임, 매테리얼 프리뷰, 렌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좀 더 확장된 걸 보고 싶다면 예를 들면 엑스레이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에딧에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키맵이 되어 있어요 키맵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키맵에 옵션들이 쭉 있죠 그 보면 여기 엑스트라 쉐이딩 파이 메뉴 아이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Z를 눌렀을 때 아까 뜬 게 4개였죠 근데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이브 해주고요 요거 체크를 하고 다시 Z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더 많죠 Toggle Overlay, Rendered, Solid, X-ray 그죠 이런 게 더 많아요 와이어프레임도 있고 워런쇼드에 한 두 개만 추가된 상태예요 지금 보면 Toggle Overlay가 되어 있죠 이걸 켜게 되면은 오버레이에 표시되는 것들이 다 표시되고 나는 이 화면을 전부 다 보기가 싫다 그러면 Toggle Overlay 요걸 끄셔도 되고 그죠 요걸 끄셔도 되고 다시 켜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거를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이제 이 화면에 지금 요런 것들이 뭐가 다 많잖아요 그죠 이거를 전부 한꺼번에 좀 이렇게 바깥으로 좀 치우고 잠시나마 뷰포트를 전체 화면처럼 볼 수 볼 수 있게 하려면 컨트롤 스페이스 함 둘러봅니다 그럼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왼쪽 부분에 Factor Previous 이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죠 돌아오고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다 사라지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오버레이도 지우고 이렇게 되면 아주 깔끔한 이런 화면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키고요 다시 돌아오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대로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오른쪽 위에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컬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컬렉션은 지금 이렇게 뷰에 속해 있는 객체들이 여러분 일종의 그 포토샵 같은데 보면 레이어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씬 컬렉션 되어 있고 밑에 컬렉션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컬렉션 안에 속해 있는 이제 이런 거에 따라 분류를 해 갖고 뭔가를 숨긴다든가 이 컬렉션만 가지고 렌더링 한다든가 이제 고런 뭐 선택을 그렇게 안 하도록 뭐 제약을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룹을 지어놓는다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레이어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컬렉션이 되어 있고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은 필터라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제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톡을 이렇게 껐다 켤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눈깔이랑 그 다음에 카메라 모두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안 보이게 하거나 카메라를 끄면은 렌더링을 했을 때 렌더링을 안 하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더 있어요 보면 보면은 셀렉탑을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선택을 안 하게 하느냐 이제 그런 게 있고 뷰포트 상황에 안 보이게 하느냐 이제 그런 게 있고 뒤에는 뭐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4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컬렉션에 보면은 디세이블 셀렉션 선택을 안 하도록 하는 지금 됐죠 카메라와 수지 않는 얘에 대해서 지금 선택한 게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래서 얘를 셀렉션을 꺼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셀렉션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전체 컬렉션은 얘 둘 다 이제 컬렉션 선택해 있으니까 만약에 컬렉션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컬렉션 상에서는 선택은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그리고 지금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뷰포트가 있고 여기 디세이블 뷰포트 그 관련이 있어요 하이드 하이드는 숨기는 거고 디세이블 뷰포트는 완전히 얘들을 어떤 완전히 아예 보이지 않도록 묶어두는 거고 하이드는 자식 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H를 누르면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H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눈으로 꺼지죠 그리고 꺼지고 다시 킬 수가 있어요 H가 있고 반대로 그 다시 숨긴 거를 보이게 하려면 Alt-H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숨겨놨던 걸 다시 꺼낼 수가 있다 라는 거 근데 이제 뷰포트 디세이블 뷰포트를 하게 되면 완전히 꺼지죠 이 상태에서는 Alt-H를 눌러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완전히 얘는 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할 때는 이제 H하이드 기능을 쓰는 거고 디세이블 뷰포트는 완전히 얘는 꺼두겠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가지고 컬렉션을 추가해서 한번 해 볼게요 컬렉션을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A로 할게요 뭐 A A에 속하게 할 수도 있고 컬렉션을 한번 또 다른 걸 만들어 볼게요 가지고 객체를 하나 오브젝트에 보면 여기 컬렉션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moved to collection 링크 to collection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단축키가 M, M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컬렉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New Collection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B라고 OK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A랑 B가 돼 있죠 A 컬렉션이 있고 B 컬렉션이 있고 지금 객체가 지금 한 화면이 있지만 컬렉션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A와 B가 있고 큐브를 다시 B로 옮겨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A를 여기 A인 거를 한번 꺼볼게요 자 A를 하이돌 시키면 B는 남죠 B 컬렉션이 남고 반대로 B 컬렉션을 끄면 이런 식으로 A 컬렉션만 남죠 그래서 승리 상태에서 수잔너를 B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서 B 컬렉션에 있는 것들이 이제 꺼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콜렉션에 따라 이렇게 나눠 갖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땡겨서 옮길 수도 있지만 뭐 단축기로도 할 수 있어요 가지고 박스가 있죠 얘를 M을 누른 다음에 Move to Collection에 뜨죠 A랑 B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B로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두 개를 두 개에다가 두 개에다가도 속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카메라가 이제 수잔너 쪽을 비추고 있죠 수잔너 쪽을 비추고 있고 그렇게 A 컬렉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렌더링을 A를 했어요 B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하나로만 썼다 쳐요 공통카메라를 A를 끄고 B를 켰는데 어? B에는 큐브를 찍어 카메라가 없네 그러면 A껄 가져와야겠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B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A에 있는 게 빠져버리죠 근데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Shift-M을 누르면 링크트 컬렉션이 되어 있어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객체이지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B를 끄고 자 A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 상태에서는 이렇게 큐브를 이렇게 렌더링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주고 그러면 리그 컬렉션에 따라 뭐 객체나 뭐 이러면 A 컬렉션에는 배경 B 컬렉션에는 앞에 있는 캐릭터 이렇게 듣고 따로 렌더링한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카메라를 같은 걸 썼느냐 이런 식으로 공통카메라를 가져다가 쓰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나 하이드 이렇게 해갖고 어떨 땐 자기가 필요할 때 보이게 하고 어떨 때는 숨기게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다시 M을 눌러서 아 객체를 하나 더 뭐 만들어서 뉴 컬렉션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A B C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잘 겹쳐 입고 있는데 음 A는 안 보여야겠네 그럼 A는 숨겨주고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면 그래가지고 가장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단순한 이제 모델에서 여러 가지 뭐 씬 같은 거를 만들고 모델이 많아지면 뭐 예를 들면 씬을 제크텔에 만들어 두고 여기는 선택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뭐 렌더링도 안 되게 해갖고 만들어 놨는데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땡겨다가 씨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듯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컬렉션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